명성황후는 시해되지 않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지금 계속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그 명성황후가 시해된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책 속에서라도 명성황후를 살려낸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일단 그 책을 읽지 못해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명성황후가 시해된 것은 당시 서양 외국 공사들에 의해서 증언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 팩트고 사실이에요.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대원군을 그 자리에 이렇게 모셔다놔요. 그래서 마치 시아버지가 낭인들을 사서 며느리를 죽인 것처럼 사건을 꾸밉니다. 그래서 꾸미고 나서 너무나 비극적인 일 아니냐. 조선왕실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일본군이 경비를 서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초를 쓰게 돼요. 그럼 고종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미친 폭도들이 들어와서 내 사랑하는 부인을 무참히 죽이고 내 부인을 죽인 살인범들이 나를 지켜준답시고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음에 가까운 러시아 영사관으로 급히 이제 몸을 숨기죠.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러시아 영사관이 한자로 아관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는 개인이기 전에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버리고 둥걸과 민족을 버리고 그리로 몸을 숨긴다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